네,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. 오늘 정말 성적이 또 계속해서 저희 KTUZ가 좋게 나고 있어서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. KTUZ는 2015년 프로야구 정규리그 처음을 참여해서 지난 3년간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. 그리고 2018년 KTUZ가 그 네 번째 시즌을 맞았는데요. KTUZ 시민 서포터즈 페스티벌은 KTUZ 정규리그 선전을 기원하고 또 시민 서포터즈 각대를 위해서 경계보사가 조치하고 경기도 경기도 체육회 그리고 KTUZ 프로야구단이 후원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. 매년 시즌 첫 주말 홈경기 일정에 맞춰서 KTUZ 시민 서포터즈 페스티벌을 진행해 왔는데요. 오늘로써 4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. KTUZ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인데요. 정말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함께 즐겨주실 거죠? 고맙습니다.